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저 방향이면 사무실 도로 오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인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예요? 소장님이 위험해 여보세요? 나야 소장님 어디세요? 괜찮으세요? 나? 그 원무과장 만나러 갔다가 허탕치고 들어가는 길이야 간돋대 다친데 없냐고 물어봐 혹시 뭘 이상한 걸 보거나 들은 것도 없냐고 물어보고 그 여자예요? 어? 소장님을 죽이려고 할 거야 그 여자가 소장님을 노리고 있대요 자세한 이야기는 알았는데 아까 이다일 씨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건 얘기하지 마 소장님도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야죠 다일이는 괜찮아? 빨리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말 걸거나 그러면 잠깐만요 다쳤어? 심각해? 아닌 척 하는데 아직도 아픈 것 같아요 소장님은 괜찮으세요?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?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여자를 찾는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면 우리가 더 위험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 돼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있어